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전자회로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구요. 기트허브에 2018년까지의 수업자료를 모두 업로드하였습니다. 2018년 강의는 보관되어 있구요. 2019년 강의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강의를 기준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로이론에 대한 복습을 했구요. 바로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루었네요. 다이오드란 무엇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모델, 그리고 다이오드로 구성된 회로를 다루었습니다. 소신호 해석에 대해서 소개를 했구요. 그 후 바로 MOSFET으로 들어갔군요. MOSFET의 구조와 최근의 개발 역사를 살펴본 후 문턱전압의 개념과 전류전압 특성을 다루었습니다. 트랜스컨덕턴스 개념을 배우고 소신호 모델을 만들었네요. 이제 MOSFET을 배웠으니 그로부터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할 차례입니다. 앰플리파이어의 개념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배운 후 한 1시간 정도는 예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네요. 앰플리파이어가 아날로그 회로라면 이번에는 디지털 회로를 다루었군요. 인버터 위주로 디지털 회로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에는 OP앰프를 블랙박스처럼 취급하여 다루었죠. 이 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은 예년에 비해 2018년에 좀 더 강조가 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 전자회로 강의의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각각의 75분짜리 강의들을 훨씬 짧은 5분에서 10분 사이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까지는 마치는 것이 목표인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